T.A.N입니다. 600회 특집에 함께 해주셨는데 아티스트 심수봉 편에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로 정말 무대를 깨부수셨어요. 우리 이제 T.A.N도 선곡이 과연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곡은 뮤지컬 그리스의 썸머나잇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이랑 나눠줘야 돼! 테미고 테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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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 T.A.N만의 어떤 테미고! 아무래도 저희 무기는 가장 강한 건 나이지 않을까 테미고! 지금 이지훈 씨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 아! 테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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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진짜 추석상 쪼다물 수 없는 분류의 말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이 와이프가 나한테 아기라 그래! 아! 저 아까 같은 멤버신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수습은 안 되고 이런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당차게 포부를 갖고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목표를 정확히 좀 갖고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난번 구독으로 약간 우리가 깔아주는 우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하하하하하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조건 우승을 하고 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발! 제발!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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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지난번에